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10월 29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영파씨 마카로니 치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요즘은 번따말고 향따 향수 냄새 따였다는 사람들 많다 였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중에 번따말고 향수 뭐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향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요. 번따는 이제 길가다가 번호 따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향따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로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향기, 냄새로 호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향기가 너무 좋으면 용기 내서 어떤 향수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아무튼 향따라는 말을 아셨으니까 여기저기서 아는 척도 해보시고요. 향따 당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호린내 잘 씻어내시고 향기 관리도 잘 하시고 인싸들 참 재밌게들 노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 훈제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예전에 이런 걸로 따지면 펫다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네, 펫다.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이 패딩 어디서 샀냐고 펫다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 거리의 어떤 여자분한테. 첼시 패딩 입구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리따운 여자분이 막 뛰어오더니 이 패딩 어디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펫다가 아니라 패딩 패딩 롱 패딩 그래가지고 인터넷이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온 인터넷이라고 굉장히 굴리면서 거기가 아마 그 락 락펠러 센터 그 트리 밑에서 그쪽이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약수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데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콩글리시인 거 아닌가 몰라가지고 그냥 온 인터넷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되게 어렵게 산 거였어요. 그거를 영국에다가 주문해서 국제 배송으로 받은 거라서 뭐 그런 배대지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는 신인 중에 신인 데뷔하자마자 배텐으로 단련하는 신인 걸그룹 영파씨가 나옵니다. 영파씨의 선혜씨 지아나씨 두 분이 오시니까 잔뜩 얼어있을 수도 있는 뭐 전혀 안 얼어있을 수도 있지만 귀여운 신인 친구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배성재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에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넉살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공식 인사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공식 인사. 공식 인사. 1, 2, 3. 저희는. 영파시.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하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컵홀덜 끼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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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알겠죠? 그래도 좋아. 예. 예. 하나 끼세요. 끼세요. 예. 거풀더를 위해 거의 다 갖다 나왔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지현이 보라색 좋아하는데. 아, 보라색을 좋아하세요? 네, 보라색의 색깔입니다. 10월 10일이 그 베트엔절이라고 그래서 그 저 만드셨던 판분들이 이제 선물해 주신 거 같아요. 아, 이거 데뷔한 지 얼마 이틀 계신 거예요? 야, 데뷔는 이틀이지만 또 얼마나 또 뒤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준비기간이. 그렇죠. 저희 그 채팅창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미 여러분 목소리랑 모습이랑 뭐 다 여기 이렇게 중계되고 있으니까 아, 예. 채팅 중에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읽으셔도 되고 괜찮으세요? 사이즈는? 오,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잘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크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베디와 저만 좀 글씨가 작아 보이는 걸지도. 네, 어. 작은 글씨도 잘 읽으신군. 그렇죠. 예. 아. 엄청 빨리 올라간다. 예. 그쪽 올라가네요. 그동안 그럼 데뷔하시고 이틀 전에 데뷔하시고 그동안 스케줄, 어? 어제 데뷔. 어제 데뷔, 어제 데뷔군요. 네. 네. 어제 데뷔하시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셨어요? 어, 데뷔하고 이제 데뷔 쇼케이스 먼저 기자 쇼케이스 하고 팬 쇼케이스 하고 이제 넘어와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음방 음방을 촬영하고 바로 물기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럼 라디오는 여기 처음이네요? 네. 예. 아, 저희 영광입니다. 아, 이거 그쵸. 영광입니다. 첫 라디오를 네. 배텐으로 이야, 역사적인 기록에 남겠네요. 저희 첫 라디오로 월클 되셔가지고 이제 또 저희가 첫 라디오 어디였습니까? 배텐입니다. 배텐입니다. 배성재 10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뭐야? 저희가 앨범을 준비했는데 아이요요요요요. 와, 아유,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에도 되게 귀여워서 아 그래요? 일단 자랑 좀 하고요. 치즈가 막 녹고 있어요. 마카로니 치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저 요즘은 진짜 케이스가 엄청 나네요. 네. 안 애가 완전 귀여워서 나 좀. 어? 열어봐요. 안 애 뭐. 완전. 저희는 바로 열어보는데. 네. 좋습니다. 어? 야 이거 완전 취향이네요. 이런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배고프실까봐. 아니 이거 뜯을 수가 없는. 이거 뜯어도 되나? 아까워서 이건. 우와.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저 배달 저 우리 시키면은 밀봉하셔서 뜯는 것까지. 진짜 먹을 거 나오나요? 어. 열어봐도 되나요? 열어봐도 되죠? 아내 걸 좀 자랑해야 되니까. 아 아깝다. 아니 이 시간대 이걸 보다니. 흥분하게 되는. 이 시간이면 야식인가요? 그렇죠. 아 이거 왠지 오돌뼈 냄새가 앨범에서 날 것 같아요. 아아. 숯불만. 다들 떡볶이 얘기만 하셨는데 오돌뼈. 아 떡볶이도. 네. 오. 재밌다. 아 북한가요? 네. 네. 흥분했네요. 밀키트 앨범. 밀키트 앨범. 오. 강렬 강렬.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네요. 마카로니. 오. 네. 여기 이렇게. 멤버들의 친필. 친필이에요? 네. 네. 와. 댄스2를. 네. 팬들에게. 아 팬들이 아니라 또 이제 이거 함께 하신. 그동안 데뷔를 도와주신 분들. 까지 또. 저 옛날 힙합 앨범에는 이 땡스2가 진짜 항상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앨범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근데 포스터로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봐서. 그래요? 멋있다. 아 이거 저 혹시. 본인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니고 저희 멤버 중에. 아. 누가요? 그 손재주가 좋은 2연단 멤버라고. 독특한 보이스. 어머 너무 부르다. 작가님이 또 이거 또 그림 또 그리시잖아요 또. 아 이런 게 너무 훨씬 귀여워. 전부 다 100% 다 그렸습니다.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엽다. 아이고. 사진. 아이디어 전쟁이다 아이디어 전쟁. 사진도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아이고 뭐 갈비뼈를 입으셨어. 엑스레이. 아 엑스레이를 이렇게 갈비뼈를 입으셨어요. 저 또 척초 충만증에서. 아 또. 로망을 잃은. 아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먹을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진짜 아이디어 딱 또. 포카 뜯어봐도 되나요? 네. 아 역시 또 저 탐욕스러운 거. 포카부터 또. 탐욕이 왜 나오죠? 그냥 뭔가 이 저 포카부터. 포인트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팬분들한테. 여기 맨 밑에 있습니다. 아 맨 밑에? 네. 저런 것도 잘 찾아. 아 여기 있네. 이것도 꼭 그거 같네. 배달 그 용기 안에 붙어있는 그것처럼. 삼겹살. 아닌데. 삼겹살 굽으면 밑에 하나 있잖아요. 기름. 아 기름 흡수하는 거. 두 장씩 있네요 포카는. 저도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제 포카 처음 봐요. 지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제 포카를 처음 봅니다. 그래요? 오야야. 오 주셨는데 저는 딱 주셨는데. 오 고맙습니다. 아 전 도은님이랑 연정님. 네. 아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비행기를 들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영파씨의 승무원. 아. 영파씨 승무원입니다. 아 그 뮤직비디오의 승무원. 네. 완전 근데 랩이 엄청 많던데. 오. 들어보셨네. 아까 들려주시던 걸로 좀 들었어요. 맞아요. 감히 저희가 선배님 앞에서.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제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선배입니까 제가. 무슨 선배예요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래퍼죠 또. 그만. 근데 진짜 랩이 되게 많던데. 네. 아까 되게 유심히 듣더라고요. 아니 듣는데 되게 뭐랄까. 디렉을 누가 봐줬는지 알 것만 같은. 저는 랩이 스타일이 딱. 되게 아이돌스럽지 않은데.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아무튼 되게 좋던데요.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듣자 좀 놀랐어요. 오. 오는 뭐. 오는 뭐예요.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깨 선배같아. 네. 시작할게요. 두 분이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네. 한마디씩 대사 있으세요. 네. 이거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네. 네. 할게요.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넉 가지 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 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입니다. 먼저 베테네에서는 깔깔이를 자처하지만 오늘 출연하는 신인 팀에게는 가요계 방송계의 하늘같은 대선배 아시아 최고 랩퍼 넉살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배 말이 곧 덥이다. 넉살입니다. 선배 말이 곧 덥이다. 선배가 곧 하늘이다. 네 넉살입니다. 원래 이쪽 힙합 씬도 군기가 있나요?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저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저 조금 좀 야 그 형은 좀 멀리해라. 그 형은 사람이 좀 그렇구나. 이런 소문이 있는 사람들만 좀 있고 전혀 그런 거 없죠. 군기가 그래도 좀 있었으면 한다? 아니 근데 군기라기보다는 리스펙만 있죠. 오랜만에 제가 만약에 음악을 처음으로 막 랩을 딱 시작했는데 거기 예전에 제가 듣던 형님들이 막 있어. 아우 제가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항상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고. 근데 그게 뭐 강이호 선배 뭐 인사 안하니? 막 이런 거는 이제 없죠. 그렇군요. 군기수는 힙합이 아니다. 뭐 그런 건 또 아닌데 뭐. 아니 그 절 잘해줬으면 하죠 항상 누군가가. 인사도 좀 먼저 해주면 좋고. 뭐 제가 먼저 할 때도 있지만. 술 마신 넉살만 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이죠 제 타임은. 그럼요. 감사합니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데뷔 후에 방송국도 처음 라디오도 처음 방송 토크도 처음 넉살도 처음 다 처음 경험하는 진짜 따끈따끈한 신인 걸그룹입니다. 첫 방송을 배텐으로 달려낸 엉뚱한 매력의 걸그룹 영파씨의 정선혜 지아나.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개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똑단발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혜씨.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메인보컬 비타민C 지아나입니다. 아 지아나씨 반갑습니다. 네. 남심절극방송 배텐에 오셨는데 저희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라디오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 좀 특이하게 데뷔를 하시게 됐어요. 첫 라디오 배텐 스타일을 좀 아세요. 혹시 배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했어서 배텐 많이 들었어요. 배텐을 많이 들었다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리 각오가 좀 되어있었다면. 아니 뭐 각오까지 필요합니까. 그래도 저희 또 이 마피아 게임 코너가 맞아요. 그래요. 네. 배텐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초대석이고 또 넋살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경계심을 덜 가져요. 초대석이었어요? 그렇죠. 마피아 막 물어뜯고 진짜 막 이겨려고 막 발악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하하하하 절반은 초대석 절반은 물어뜯기. 그렇구나. 절반은 짓밟기. 그나마 여기가 좀 초대석이었구나. 그렇죠. 아니 몰랐네요 또 제가. 아 그렇구나. 자 넋살시를 처음 뵙는 거죠? 네. 제 선배. 네. 보니깐 어떠세요? 너무 하늘 같으셔서. 하늘 같다. 네.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네. 어떠세요 지아는? 어떠세요 예. 어 굉장히 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전설의 어떤 포켓몬 같은 느낌. 네. 아니 전혀 전혀 업계가 겹치지도 않고. 완전 처음분 그냥 저 처음분 뵌 분들이에요. 네. 한해 같은 나이. 네. 정말 뭐. 사단장 보는 이등병들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뭐 사실 또 좀 이렇게 업계에 이제 저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음악뿐만이 아니라 베디도 사실은 이쪽 업계에 가장 큰 선배님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그래도 방송도 다. 여기는 뮤지션 부분들이고 저는 그냥 이제 아나운서 진행자니까. 네. 네. 전혀 다르죠. 저는 그냥 아저씨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냥 아저씨는 맞죠. 네. 넋사씨는 이제 이쪽 음악계의 시조세. 시조세. 저는 진짜 아저씨가 맞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예. 육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아저씨죠. 자 어쨌든 방송은 저희가 10월 29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녹음하는 날이 19일인데 녹음 기준으로 데뷔 2일차에요. 이야 세상에. 어제 데뷔하셨습니다. 네. 10월 18일에. 데뷔하고 하루 만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데뷔 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그 타임라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어제 데뷔를 하고 미디어 쇼케이스와 팬 쇼케이스를 끝나고 잠시 있다가 숙소에 들렀다가 바로 다시 음악 방송을 하고 여기로 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피곤한 상태네. 아닙니다. 굉장히 활기찹니다. 그래요? 네. 음방은 뭐였어요? 그 엠카운트. 엠카에 나가셨고. 네. 그러면 방송으로 이렇게 목소리 나가는 거는 사실상 처음이네요. 맞습니다. 네. 라디오도 처음이시고.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공식 소감. 영원히 남는 거니까 첫 방송. 선예씨. 사실 저는 나중에는 꼭 이제 잘 된다면 라디오 디제이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먼저 경험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영광입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디제이 디제이 톤이에요. 맞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지아나님은? 저는 데뷔한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월클 되셔가지고 뉴욕에서 공연하고 그러실 때. 저희 데뷔 어디서 하셨어요 이러면 배텐이랑 꼭 해주시고. 근데 아마 그거는 까먹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컬투쇼로 가면 좀 저희 슬프죠. 컬투쇼입니다. 데뷔는. 네. 자. 썬텐이라고. 썬텐. 나중에 이제 제가 뺏길 수도 있죠.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으셔서 진짜 언젠가는 디제이 하실 것 같아요. 약간 디제이 톤이긴 해요 진짜. 네. 약간 저음의 느낌도 있고. 맞아 맞아. 밤 디제이 톤입니다. 맞아요. 자. 두 분이 완전 신인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땡무이키 가면 정보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은 개인 정보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네. 팀 이제 영파씨에 대한 건 있는데 오늘 베테나면서 새로운 정보도 꽉꽉 채우고. 특히 취미 개인기 별명란 이런 것들 많이 업데이트 되길 바랍니다. 일단 영파씨 5인조 걸그룹인데 두 분이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어떤 조합이신가요 두 분은. 저희는 저희의 그 막 아이돌들 보면 땡땡즈가 있잖아요. 네. 저희는 뭐죠? 선지해장국. 맞습니다. 선예씨랑 지하나니까 선지해장국 중. 해장국은 왜 붙은 거예요? 선지하니까 제가 선지해장국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선지해장국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냈더니 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약간 국밥 듀오예요? 네. 저 죄송하지만 누가 괜찮다고 혹시. 결제를 선지해장국 어떠십니까 이거를 누가. 어.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다. 그래. 아 서로의 결제가 떨어졌구나. 네. 합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뭔가 구수하네요 그죠? 네. 두 분 다 10대 아니에요 근데? 네. 만으로 하면 10대. 그렇죠. 아직 10대인데 지금. 국밥. 아니 국밥 괜찮은데 선지를 좀 드세요 선지. 네. 진짜 좋아합니다. 선지 두 분 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지하나님은. 저는 좋아합니다. 아 해장국은 선지가 맞거든요. 지하나님은 부산 출신이신가요? 아 맞습니다. 약간 묻어나요. 톤에서. 아휴.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 좀 나오네요 사투리가. 최대한 안 쓰려고 한 거라고요? 최대한 안 쓰려고 했는데가 제일 심했어요. 마구 묻어 나오는데요. 아. 자 그리고 그 영파씨. 일단 그 저희가 오프닝을 딸 때 많은 분들이 양파씨? 뭐 이러면서 이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팀명은 무슨 뜻인가요? 맞아. 아 네. 영파씨. 질격하자면 영. 젊은 에너지를 가진 멤버들이 팟씨. 무리를 지어 뭉쳤다는 뜻인데요. 아. 팟씨가 라틴어로 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 아. 그렇게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밝은 에너지를 가진 멤버들이 하나로 뭉쳐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아. 팟서블 할 때 그 앞부분. 팟씨인가 보다. 어근 팟씨군요. 네. 뭔가 가능하다. 젊음과 가능하다. 영. 팟씨. 아니 팟. 팟이 아니고. 영. 팟씨. 팟이라고 하시면 티그 받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침 없어요 여러분. 영. 파. 씨예요. 팟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팟씨. 팀명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솔직히 마음에 들었나요? 선예 씨. 어 뭔가. 저희는 근데. 한 번도 영. 팟씨 듣자마자. 어. 약간 꽂힌다. 오. 팟씨가 약간 물이라는 뜻도 있고 하니까. 너무 정이 가서. 어. 너무 좋다고 했는데. 딱 본 게 되니까. 어. 이름이 양파씨야 뭐야. 약간 이렇게 반응해주셔서. 어. 근데 저 오히려 재밌었어요. 네. 아. 나쁘지 않지. 네. 팟씨.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나요? 아. 진짜 옛날 사람들이 어디서 티가 팍 맙니다. 팟씨. 뭐 이런거. 팟씨. 팟막. 있었죠? 있었죠? 없었죠? 없었죠? 어. 있었습니다. 없을 수도 없어요. 한국사람들 중에서는. 지아나님은 반응 어떠셨어요? 어. 저도 듣자마자. 어. 특이하고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지회장국을 지아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영파씨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이 맥락이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하하. 가사를 써보는 그런 작곡 수업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말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쓰는 날에 출근길에 우연히 마카로니 치즈 버거가 출시됐다는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그게 수업시간에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된 곡입니다. 유혹. 유혹. 아니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보니까 너무 배고파지는 영상이더라고요. 하하. 아니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그 최형이 그 친숙한 아저씨가. 하하. 맥앤치즈를. 어. 바로. 막 손 흔들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영영. 네. 칼로리 폭탄. 완전 폭탄이죠. 결관 폭탄. 맛있죠. 맥앤치즈는 진짜 쌍악한 음식이죠.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맥앤치즈. 어. 근데 진짜 그러면은 멤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네. 네. 먹고 싶은 거를 고기로 나왔네요. 이게 아예. 맞습니다. 두 분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신 건가요? 작사에 참여하신 건가요? 네,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좋다. 이거를 만약에 노래 영업을 좀 하신다면, 지연아님. 이 노래는 뭔가 한 번 들으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중얼거리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고 되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뭔가 제가 이 세상에 종복한 것 같고 뭔가 베이스가 또돌돌돌돌돈 하니까 그 베이스에 맞춰서 멋지게 걸으시면, 걸으시면, 뭔가... 힘내요! 다 왔어요. 마무리 됩시다. 자, 힘을 내서 거기에 걸어서, 예. 뭔가 이 세상에 장은 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되게 완전 힙합이던데? 힙합 베이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힙합이던데? 힙합을 좋아합니다. 저희 경매영 모두가. 힙합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들으면 정말 왜소했던 저도 고등학교 때 싸워도 지지 않을 것만 같은 누구도 다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를 줍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예. 막을 사람은 왜냐면 아무도 막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힐 일이 없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저를 해야려는 사람도 없고. 어 근데 저는 뭐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군침이 돌았죠. 군침이 돌고 일단. 군침이 도는데 일단 굉장히 그 비트라고 해야되나요? 박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빵빵빵빵 때려져가지고. 빵빵빵빵. 그렇죠. 빵빵빵 때리죠.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아주 에너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앨범 구성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또 구성에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참여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네네. 반영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식 관련된 그런 모습 약간 이미지로? 또 살리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떡볶이 키트처럼 직접 만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원래 안에 머리끈 그 스크런치도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오오오. 그게. 음식 먹을 때 머리 기신분들이 이제 머리 묶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생각해서 이제 스크런치도 넣어드렸습니다. 오오. 멤버들 아이디어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좋다. 맞습니다. 오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하실 때도 뭔가 더 생각도 더 잘 나고. 약간 진심이 담긴다고 해야 되나. 네. 애착가고. 네. 받아서 하는 것보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오. 멤버들한테서 이제 스토리가 많이 나온 거니까. 아. 머리끈까지. 네.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벤디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넋상신이 필요하네. 배달음식 먹을 때. 머리 감고서 뭐 수건으로 묶지 않으면 거의 뭐 반쯤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 반고지나요? 아니 같이 빨려 막 들어와요. 예. 아. 저는 몰랐는데.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드리고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모님께 커피도 드립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영파씨 10월 18일에 갓 데뷔한 오인지 걸그루 핑글카라 등을 배출한 DSP에서 제작한 걸그룹으로 멤버는 선혜연정 지아나 도운 지은 데뷔곡으로 마카롱 치즈고요. 지난 7월 RBW 합동콘서트에서 데뷔전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최초 공개된 팀입니다. 리더 정선혜씨는 2004년생으로 경기도 양평 출신 MBTI는 INTP. 댄스 학원에서 춤을 배우면서 아이돌의 꿈을 키웠고 좋아하는 음식은 치바. 지민은 별명짓기 특히는 주변사람 행동 묘사하기 다양한 매력을 공존해서 별명도 많고 라디오 DJ가 꿈이라고 합니다. 메인보컬 제안한 씨는 본명은 노지연. 부산 출신은 2006년생이고 MBTI는 ISFP. 초등학생 때 창작 동화제에서 금상을 받으며 메인보컬의 계량을 뽐냈고 중학교 검정고시 이후 2년 빨리 고등학교 입학 한냄예고 뮤지컬과를 수속으로 입학한 인재. 최민은 멍때리기 특히는 탭댄스 옆돌기 물방울 오너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크림 가득한 빵 엉뚱하지만 특이하지만 애교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영팟 씨는 19일 운망의 엠카 라디오 배터리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방송과 팬사인 등을 통해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 브랜드 모델로 버티아키텍 정도로 데뷔 전부터 광고객의 러브코로바 컷입니다. 네! 시간은 46초! 엄마! 엄마! 해냈군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고 래퍼가 분유와 커피를 따냈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양파 씨라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 살짝. 이게 랩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냐아냐아냐 귀에 눌려버렸어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좀 들어보세요. 마카롱 씨 좀. 잘하시더라고요. 수록곡도 다 좋습니다. 수록곡 진짜 좋아요. 수록곡 중에 하나만 또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오티비쿠인? 저는 오티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티비? 네. 무슨 뜻이에요? 온 더 보드라는 뜻입니다. 온 더 보드? 그것도 뭔가 레스토랑 이름이 생각나네요. 멕시칸 레스토랑. 조금 다르... 글자는 다르지만. 판떼기 위에... 음식들을... 다 먹을게 생각나는... 플레이! 제목이네요. 고기 뭐 이런거 막 싸서 먹는 거. 온 더 보드도 약간 힙합 관련된 용어인데. 온 더 보드? 무슨 뜻이에요? 넘버에서 온 더 보드라고... 그러니까 카운팅 셀 때 점수가 올라갈 때 NBA에서 점수를 판떼기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푸샤티라는 래퍼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때마다 내가 점수를 계속 올리는 난 에이스야. 너는 별로야. 그래서 온 더 보드 하면은 점수 올리는 판떼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인가요? 아... 아니... 멕시코죠 멕시코. 아니래잖아요. 멕시코 쪽이죠. 음식 올리는 그거 아니에요? 멕시칸이에요? 멕시칸이죠. 멕시칸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온 더 보드여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음악의 역사를 읽고 그래요. 역사가 아니라 그 점수 판떼기 넘기는 거 거기서 시작된 게 힙합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하하하하하하 아기래잖아요.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멕시코 음식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떼기라 그래가지고. 그게 더 낫다 차라리. 한 글자 달랐는데. 하하하하 자... 어... 저희 둘 다 머쓱해졌네요. 그걸 추천한다는 얘기죠? 네. 스케이트보드를 탄 것 같은 느낌. OTB. 응. OTB. 어. 그리고 조금 더 강한 느낌의 힙합인 파시업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파시업. 네. 파시업은 어떤 느낌인가요? 힙합에 드릴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드릴? 드릴 비트와 저지클럽이라는 장르를 합한 그런 좀 멋있는, 재밌는 오... 요새 뭐 유행하는 거를 다 넘어졌네요. 네. 이건 좀 해설을 해주세요. 어. 근데 드릴... 드릴은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힙합 뮤지션 중에 블라세 쇼미너먼이 나왔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UK들이부터 미국들이 다 동네마다 다른데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1번 트랙 들어보시면 뭔지 알 것 같고 저지클럽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팀이 있죠 아이돌의 저기 뉴진스 같은 경우에 저지클럽 리듬 베이스로 이제 오... 많이 곡들이 되죠. 오... 힙합 해설가 덕사예요. 네. 멋있다. 네. 멋있다. 두 개가 이제까지 제일 잘 나가는 거를 다 넣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네. 그런 곡이지 않을까. 원업이 나왔어요. 네. 아시아 최고 래퍼. 저도 근데... 잘 몰라요. 넉진모 넉진모. 아 예예. 고맙습니다. 분위기 처지네요. 드릴이 할 얘기가 많은데 힙문성이라고 하죠. 힙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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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가라고. 아주 문선인 줄 알았어요. 저희들로 가서. 아 그렇죠. 그것도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지금 다들 어리세요. 다 10대신데 몇 살부터 연습생을 시작하신 거죠? 제일 막내는 몇 살부터 한 거예요? 아 그 막내가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막내를 본 게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오우. 12살 뭐 이럴 때. 그때쯤이요. 두 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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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살 때부터 연습생을 했습니다. 14살. 중학생 때부터? 네. 선예님은요? 저도 16살 때부터 하다가 또 여기에서는 18살 때부터. 아 맞나요 하면 17살 때부터. 17살. 와. 지금 이제 데뷔하고 주변 반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는 분들. 맞습니다. 날이 났지. 뭐라고 하세요? 드디어 데뷔했구나.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도 신나셔서 쇼케이스 날에 마카롱 500개를 사들고 오셔가지고. 와. 돈 많이 쓰셨네요. 아이그룹 하죠. 신나셨어요. 이야.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숙소에 같이 계신 건가요? 네. 뭐 어떻게. 룸메이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도은이랑 쓰고 있습니다. 도은이랑 멤버랑. 그리고. 선예님은요? 네. 저는 거실에 그. 거실에서 쓰신다고요? 파티션을 쳐놓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어. 리더는 거실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 방이 부족해서. 어. 근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 리더의 그거네. 뭐요? 특권. 아니.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요? 방이 더 편하지.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혼자 쓰는 것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거의 거실을 이제. 독점하고 계시는 느낌으로. 2층 침대인데. 2층을 두 개 다 제가 혼자 쓰고 있어요. 그렇죠. 멤버들이 그 몇 시 소등한 이후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네. 왔다왔다 못하게 하면. 그렇네. 야 니들 10시 후에 못 나온다. 그냥 거기 있어. 그러면 되는 거죠. 티비독식. 티비독점. 티비독점. 티비가 없습니다. 티비가 없습니다. 요즘에 저 티비 잘 안보죠. 네. 폰으로 보죠. 다. 예. 다. 저는 티비 앞에 누워있어야 돼서. 알겠습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쇼파를 치웠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럼 숙소에다 이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방송이니까. 네. 그냥 한번 질러보죠. 숙소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저는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이 슬픈 얘기네요.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파티션을 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화를 하고 뭐 이럴 때도. 그렇죠. 아예 안 되죠.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벽 정도 안에 층이 하나 있어야겠는데. 아예. 벽이. 독방이 필요합니다. 눈물난다고 하신 분이. 지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저는 혼자 쓸 수 있는 방이 필요합니다. 다들 독방이네. 아무래도. 개인 공간은 다 필요해요. 진짜. 통곡의 벽이네요. 진짜. 자 그리고 선희씨는 어렸을 때 댄스 학원 다니면서 꿈을 키웠는데. 그 영상들이 땡튜브에 다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네. 이게 흑역사인가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역사인가요? 사실 저는. 저는 너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아해주셨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흑역사라고 하기는 조금. 아 그래요? 네. 나름의 자랑입니다. 밴드를 위해서. 네. 이 정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잘하네. 아. 진짜 잘해요. 지금 지하나님도 잘한다고. 아니네. 아니네. 다들 찾아봐주세요. 진짜. 타고났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어도. 이거 진짜 흑역사면은. 영재구나. 고소 들어갔죠 벌써.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벌써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이거 영상 다 내리게 하고. 배디 옛날 사진 정도면 어때요? 150kg 정도 나갔을 때. 그럼 이제 제가 그 변호사를 쓸 거예요. 범부분이 제일 비싼데 써가지고. 싹 다 내리게 하고. 김앤. 김앤. 퍼다 나르는 사람들 다 이제 깜빡 보내려고. 저는 진짜 사실 그 사진을 보고서 늘렸나 생각도.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거는. 내가 이랬다고? 아 말도 안 돼.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진짜 말랐을 때도 보면서. 내가 이랬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가나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아직도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배성재 디젠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저기 프로필 사진. 포털사이트 프로필 사진 보면서. 그것도 저예요. 만진 사진 아닙니다. 이상해. 사람이 무슨 어떻게. 자 어쨌든. 자 그리고 그 영상 다들 찾아보시고요. 네. 지하나 씨는 서울로 언제 올라오셨어요? 저는 만 13살 때 올라왔습니다. 13살 때. 중학생 때. 그러면 학교를 좀 빨리 들어가고. 빨리 졸업하고. 네. 그러셨나요? 아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된 거죠? 공부는 어릴 땐 좀 잘했지만 지금은 좀 못하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확고가 있어서 일단 제가 부산에 사니까 뭔가 이런 이쪽으로 꿈을 자리 잡으려면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설득해서 학교 중학교를 검정고시 치고 바로 서울에 있는 학교를 입학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선택으로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여기 입학을 할 생각으로. 멋있다. 그러면 뮤지컬학과 가신 거예요? 네. 수석 입학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고? 아 수석 졸업은 아니고 조기 졸업입니다. 조기 졸업을? 네. 조기 졸업이 수석 졸업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선에 빨리 투입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잘하셨네. 이때가 그럼 몇 살 때예요? 졸업할 때가? 졸업이 올해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올 2월이면 이제 06년생이시니까? 네. 만 17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네. 우와. 그러면 그러니까 한 3, 4년 번은 거죠? 2년 정도 번 것 같은데요? 2년 번요? 왜 왜? 만 17세니까. 아 그렇구나. 계산이 안 돼요. 한 5, 6년 정도 번 거 같아요. 무슨 5, 6년을 번어요? 뭔가 좀 열받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시작했지? 어우 대단하네. 이야 대단하네. 능력자네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일단 진짜. 이걸 실행에 옮겼다는 것부터가. 네. 완전 영재 코스로. 진짜 이거를. 근데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러면 빨리 들어가고 싶으면 검정고시를 제가 할 테니까 붙으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어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왜 서사를 자꾸 꾸며내요? 아니 왜냐면 검정고시까지 이걸 계획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빨리 입학하려고. 어 네. 네. 네니요? 네니요? 살짝 저의 의견과 부모님의 의견이 합쳐져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전폭적으로 그래도 밀어주셨네요. 네. 부모님도 되게 열려계시고 깨고 계신 부모님. 네. 재능을 알아보신거죠 부모님이. 대박이다. 선혜씨는 취미가 별명짓기. 아 네. 네. 본인 별명을 짓는 건 아니죠? 네. 본인 별명도 있어요? 지아나님. 뭐 제보할 게 있나 봐요. 선혜 언니 별명은 멤버들이 많이 지어주는데요. 말해도 되나요? 뭐예요? 네. 선혜 언니가. 힙합이니까 쏟아내세요. 워낙 귀엽거든요. 근데 그 뭔가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무대 밑에서는 귀여워서 무대 위에서는 선리스마라고 부르고 선리스마. 밑에서는 선염둥이. 선염라고 부릅니다. 선염둥이. 선염둥이. 선염라고 부릅니다. 선염둥이. 네. 귀염둥이에서 선염둥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렇게 타격이 있는 별명은 아니네요. 네. 자극적인 걸로. 아무데나 선을 붙이거나 뭐 선에를 붙여서 별명이라고 지어주잖아요. 아 그렇군요. 뭐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뭐 막 뭐 뚝배기 정도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대도 뚝배기 뭐. 선뚜기 뭐. 어. 이제부터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스마 뭐 이런 거 나와야죠. 하하하하. 선지스마. 무대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지. 예. 선지로 만들어버린다. 오우. 하하하하. 너무 과했나? 이게 좀 무섭네. 선지가 예. 오. 선지스마. 선지스마. 진짜 세다. 야. 선지스마. 오.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사실. 임팩트가 살아났는데. 선염둥이. 갸우뚱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넋설씨는 별명이 되게 많아요. 선념이 갸우뚱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넋설씨는 별명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뭘 또 그렇게 많아요. 하나인가? 저는 많지 않아요. 별명특기가 또 저거라고 하시니까 취미이자 특기라고 하시는데 배디 같은 경우에 좀 지어줬으면 저는 넋설이 약간 별명이자 닉네임이라 저희 둘께 혹시 딱 봤을 때 느낌 오는 게 없을까요? 별명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무례할수록 좋아해요. 어휴. 초면에... 자극적인 걸로! 선지수만 이상으로 해주세요. 아 뭔가 일단 무난하게... 무난한 거요? 배성재의 별명을 생각해봤는데 나시성재님 어떠실까? 나시성재? 저희가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나시성재? 왜 제가 런닝이를 입고 다니냐고 일단은 조금 역해요. 나시성재는 조금 역해요. 제가... 기분이 좀... 아니 그냥 뭔가 좀... 제가 뭐 옛날에... 자극적이에요. 저런 거 잘 안 입어요. 안 입죠? 입지 마요. 내가 너무 이상하네. 묘황이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요. 묘황이 열받는데? 기분 나빠요 이거. 왜 난링구죠? 갑시다. 저... 잠깐만 저... 태어나서 저 난링구를 거의 입어온 적이 없어요. 저 거의 반팔로 된 거만 입었거든요. 이거 자극적이에요. 잠깐 왜... 왜 나이... 약간 이상하게 2중극점으로 타격이 있네. 들어봅시다 좀. 내상이 오네. 왜요 왜요? 근데 이렇게 재밌어진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예 아니야. 왜... 아 잠깐... 굉장히 불쾌해지는... 아 죄송합니다. 3중극점으로 불쾌해지는데 왜 하필이면 나시성재죠? 네 저희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으로 배운 단어가 배였는데 배가 나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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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배... 아 먹는 배... 아... 먹는 배가... 둘 다... 저 황제... 배디랑 저 둘 다 배를 두드리면서... 아... 배... 아... 그 나시고랭 할 때 그 나시가 배인가요? 그건 일본말이 아니잖아요. 나시고랭은... 나시고랭은 어디 말이죠? 아니 저 베트남인가 태국 쪽... 아 그럼 그럼... 혼란해졌네... 가오나시... 가오나시의... 가오나시가 그 배예요? 배인가? 모르겠네... 잘 잘 모르겠네요. 음... 아... 택옥이구나. 죄송합니다. 앞에 뜻이 근데 괜찮네요. 저희가 상상했던 게...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저는... 참고로 자꾸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 런닝을 거의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제모 하고 입으세요. 하하하하 그거 진짜 지켜줘요. 아 그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거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우 나시 상상 저는 항상 반팔만 입었습니다 여러분 반팔만 상상해주세요 저도 나시는 어우 저는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극혐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야 좋다 어우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것 같으시죠? 좋은데요? 좋은데? 어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녹쇠 선배님의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영어 이름? 영어 이름이 이미 하나 있어요 팻플로우라고 팻플로우라고? 팻플로우로 중학교때 네 중학교때 저는 플로우를 그 애완동물처럼 다룬다 아 왜 또 이제까지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래퍼라고 부릅니다 예 어 여러분들 말씀해주시죠 네 왜 네 토피아 어떠실까 토피아? 네 왜죠? 아 저 그거구나 네 유명하신 그런 깨끗토피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클린 클린 오오 그냥 저 맡기는데 있잖아요 예예 더러운 것들 예예 그래서 토피아도 나시 같은 거 예 나시가 아쉬워 나시 같은 거 남바다 아 누래집은 그걸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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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용광로로 던지세요 소광로나 예 그래요 토피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예 아 그 마스코트가 비슷하죠 예예 알겠습니다 설마 저 그것도 모를까봐 성재형한테 보여줬어 예 어 이거 괜찮네 아 근데 저 나시가 너무 셌다 나시토피아 하하하하 나시토피아 나시만 빨아줘 런닝맨 빨아주는 거 나시만 런닝맨 런닝맨 누래지면 한 10장씩 맡길게요 아 왜 누래져요 그럼 10장씩 맡길게요 아 왜 누래져요 그럼 10장씩 맡길게요 하하하하 아 이거 야 황건 에디션 하하하하 자 오 이 별명에서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잘하네요 특기가 또 사람 행동 모사라고 합니다 넉살의 행동 모사 혹시 어? 아..아직 파악을 제가 한거에요 끝날 때쯤에 끝날 때쯤에 지금 베디도 그러면 약간 신경 필요하죠? 네 저는 별로 그렇게 행동에 그게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말투에도 특징이 없고 깔끔하죠 저야말로 그리고 지아나님은 취미가 멍때리기 지금 저희가 웃고 있는데 유일하게 혼자 멍때리고 있었어요 어 아니 저도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예 그 아니 멍을 어떻게 때리길래? 어 되게 자주 그냥 정적만 되면 저 혼자 갑자기 어느 세상 속에 빠져서 멍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는군요 상상의 나래라기보다는 뭔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 무의 상태로? 아 비우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어 그거 사실 필요해요 사람이 아 맞아요 예 불멍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좋아요 응 그리고 탭댄스랑 옆돌기? 네 탭댄스를 되게 오랫 4년 정도 배웠어가지고 오 탭댄스 여기도 있던데요 특히나 탭댄스 근데 옆돌기가 좀 웃긴 거죠 그래서 물레방을 이렇게 옆으로 탁 도는 거 네 그것도 왜 잘하세요? 어 예전에 한번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무용하는 아이의 역할을 했어가지고 아 근데 그때 무용을 못했어서 밀출하는 게 옆돌기밖에 없어서 옆돌기 일곱 바퀴를 한 번에 돌았었다고 아 그러면은 그대로 퇴장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어 맞아요 하하하하 왜냐면 무대가 일곱 바퀴면은 좀 나가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고야 아 그렇군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오디오형 개인기 물방울 언어는 뭐예요? 왜 이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계속 내던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낼 줄 아는 줄 알고 저는 평상시에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신기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되네 네 어 한번 물방울 언어로 자기소개 해보겠습니다 물방울 언어로 자기소개란다고요? 나 나 나 나 나 에이 죄송한데 공기언어 아닙니까? 공기언어 방울 언어 한번만 한번만 다시 다시 너는 니 나 나 나 아 아 근데 진짜 나 에이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바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이게 아 아 아 노래가 되신다고 이걸로? 노래로 한다고 이걸로? 어 무슨 노래를 불러볼까요? 마카로니 치즈 어 어 제 파트를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진짜 물 안에서 목 소리내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 아바타 그 물의 길 예 그쪽 그쪽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뭔가 목 다 제 뭔가 다들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을 때 목구멍 안에서 여기서 뭔가 튕기는 소리를 내는 어 네 네 근데 그 저희 멤버들이 계속 제가 계속하고 계속 해봐요 해봐요 하니까 진짜 조금은 터득한 거 같은데 어 언니 한번 해보실래요? 손혜씨도 돼요? 네 네 네 네 한 번씩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해보시면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아니아니 차원이 달라요 약간 달라 지아나씨는 거의 그 엘리멘탈에 나오는 어 물방울인가 네 물사람 같아요 물사람 아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이 안돼가지고 뭐 정리를 못하겠어 나라도 할 수가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뭔 소리야 야 안성땡기인데 이게 베이스는 안성땡기 옛날에 그 느낌인데 어우 너무 어려운데 배송제의 텐 한 번만 해주세요 대동대대 이거 이상해 오 이상하다 외계인이야 얘기하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신기하네 오 신기한 분들이에요 진짜 아무튼 신인인데 토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 저희가 벌써 오바됐어요 많이 오바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가 질문 다 하진 못할 거 같고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한 분들이네 물방울인가 진짜 웃기다 데뷔하면은 무조건 할 거라고 맞아요 계속 점점 늘었어요 저도 근데 요거를 조금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거에다 씌워야 될 거 같아요 네 원래 동물의 숲 언어라고 밀려고 했는데 아 맞네 이렇게 소리 하려고 했는데 몰라 동물의 숲 해봤어요? 몰라요 아 아 그냥 소리 만들어도 웃기잖아 네 거기서 뭐 너구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하면 네 좀 유명한 대사를 뭐 그러니까 아니 노래를 유명한 거를 이걸로 불러주면은 더 좋을 거 같아 아 네 유명한 노래 뭐 없을까? 딱 알만한 멜로디가 딱 나오면 이 소리에 노래를 근데 길게 뽑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길게 뽑으면 안 되네 길게 뽑으면 안 되니까 짧게 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대사 유명한 대사 네 아 그러면 이거 너무 신기할 거 같아 너무 신기해 이상하고 신기해서 어 이게 뭐야 이게 약간 너무 웃긴데 애국가 애국가 이걸로 되면은 진짜 대박이지 아 길게 하고 우와 이상해 이상해 너무 신기해 느그 서장 남천동 살지 부산 사투리니까 어 한번 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지 느그다 냥 냥 냥 냥 살짝 어려운 거 같네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가다듬으면 한번 또 휩쓸 거 같아요 아 네 귀가 빨개졌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 가지 마피아 오늘은 데뷔하자마자 배텐에서 첫반 찍고 있는 신인 중에 신인 걸그룹 영파씨의 선혜씨 그리고 지아나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계의 대선배 중에 대선배 넉 달씨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데뷔 이틀째인 영파씨 두 분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자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네 이제 이거 제비 뽀글뽀 건데 뽑고 나서 이거 비칠 수 있으니까 잘 가려서 봐주시고 혼자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신분 노출할 때 이거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 주세요 어디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네 룰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1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요 2차 지목대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의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 분인데 마피아 게임은 잘 하시나요? 네 어? 저는 잘 못합니다 어허 같이 그래도 하시죠 멤버들끼리 네 신인 걸그룹이긴 하지만 마피아 게임만큼은 또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멤버들 중에 그러면 선혜님이 좀 잘하시는 편? 어... 나름 연기파 아닌가요? 네 근데 선혜 언니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하나님이 근데 아까 저는 못해요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선혜 언니보단 잘한다 네? 자기가 못하지만 이쪽 옆에 선혜씨 보다는 자기가 잘한다 아 네 네 자 일단 손으로 잘 가리시고 약간 선혜씨 표정이 좀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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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라 자 어...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써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주제는 공통이에요 나의 소울푸드는 소울푸드에 얽힌 추억 아... 오늘 또 맥앤치즈가 나왔으니까 그렇네 나의 소울푸드는 그리고 소울푸드에 얽힌 추억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있고 오늘 1차 지목을 하기 전에 마피아는 그 단어를 한 번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 번만 어디에 이렇게 섞으면 돼요 그렇죠 예 자 나의 소울푸드와 그 추억 아... 얘기할게 너무 많네요 아니 맛있는 푸드가 아니고 소울푸드를 기억에 남는 거 맛있는 거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3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나쁘지 않죠 3개 정도면 뭐 야 소울푸드 모든 음식이 또 소울푸드가 될 수 있고 아... 철학가로 변신하네 바로 오늘 먹는 음식이 바로 소울푸드다 이따 먹을 음식이 바로 소울푸드다 아 역시 음식 앞에서는 철학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푸드 아니래요 서울푸드 아니고 서울 음식이 아니고요 소울 모든 서울 음식들은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고 소울푸드 자 그러면 넋사씨가 시범으로 또 가실까요? 진짜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무래도 제가 먼저 가요 그러면? 좋아요 저의 소울푸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1번은 미역국입니다 저는 평생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만 먹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요리를 잘하지 못하신 편인데 미역국을 굉장히 잘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나 가끔 끓여주시는 미역국 그 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말아서 드세요 아니면 따로 드시는지 따로 따로 먹고 이제 저는 미역국을 이제 거의 마시거든요 국 이렇게 떠먹질 않아요 이렇게 회오리국 회오리국법으로 일본 된장국 스타일로 네 그래서 그 국그릇의 겉에 미역이 전혀 남지 않게 이렇게 회오리국법으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원래 이게 미역이 옆에 붓거든요 그렇죠 먹으면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회오리를 싹 해서 세 번 이상 세 그릇 이상 먹습니다 그래서 미역국만 먹어도 살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미역국이 소울푸드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거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약간 그 닭 한 마리 칼국수 있죠 아아 칼국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저는 그냥 닭고기에다가 그 뭐라 그러지 양념장을 넣고 해가지고 먹는 그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저 약간 그 스타일 아닐까요? 저기 동대문에 저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 커다란 거기에다가 그렇죠 닭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칼국수 넣어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같이 먹는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여름에 먹으면 너무 더운데 조금 추울 때 가서 먹으면 기가 막힌 아 이게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20대 제가 후반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이게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먹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엄청 좋아하고 어허 그리고 뭐 예 그 외에도 뭐 닭 한 마리를 음 곱창 곱창이라고 하죠 아 또 씻고 챙기는 거예요? 씻고 챙기기 ㅋㅋㅋㅋ 곱창엔 떡 여기 저희 월요일 고정 게스트 형님이 곱창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아 곱창 진짜 맛있어요 곱창 좋아하시나요? 진짜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곱창 대창 진짜 좋아합니다 대창까지 먹을 정도면 찐이다 네 오 진짜 좋아해요 추천드리고 아우 이제 순간 나이를 잊고서 다 큰일날 질문을 술을 들고 왔어요 할 뻔했어 아니 곱창 대창 얘기해 너무 자연스럽게 아유 맞다 맞다 마늘은 지금 17세신데 예 자 그 정도고 뭐 아 추억까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추억은 근데 뭐 사실 그런 게 있나지 이 미역 이 미역국이 미역국은 생일 때 이제 해주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딱히 요리 실력이 뛰어나진 않으신데 저거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나시다 그거랑 또 이제 닭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뭐 추울 때 가서 먹는 걸로 가장 좋고 곱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식을 무조건 거기서 하죠 넉살씨는 아직 한 번도 안 오셨지만 왜 이렇게 저거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올해 잡을게요 잡았는데 안 오면 진짜 근데 애기때문에 핑계대고 안 오실 거잖아요 오.. 가능성이 있죠 아 일단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 저희 베테네 모임을 거기서 많이 한다 요 정도 추억입니다 하 넉살씨 예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생각나시는 게 있어서 말하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제가 할까요? 네 왜냐면 저도 음식에 뭐 관련된 뭐 진짜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걸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런 게 사실 없거든요 딱히 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입이 워낙 짧아서 그냥 저한테 소울푸드는 배고플 때 무조건 먼저 먹고 싶어지는 저한테 소울푸드라고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결혼도 전이고 혼자 살기도 전에 라볶이를 어머님이 제가 가장 배고플 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라볶이랑 그리고 이제 나와서 살 때는 그냥 뭐 국밥 뭐 설렁탕류를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그때 한창 바쁠 때는 뭘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가장 먹을만한 거 밤에도 근데 배고프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탈은 크게 안 나는 거 설렁탕을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맵찌리 요즘엔 진짜 너무 심한 맵찌리가 돼서 이제는 예전에는 불닭 하나 정도는 간신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못 먹었습니다 좀 맵찌리 많이 맵찌리가 됐어요 라볶이를 해주셨다 그런데 예예 라볶이고 안 맵게도 돼요 왜냐면 이게 어머님 스타일 알잖아요 라볶이를 안 맵게는다고요? 그럼요 떡볶이는 궁중떡볶이를 할 수 있지만 아 근데 아예 빨간색 떡볶이는 궁중라볶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궁중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빨개도 안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얇은 면으로 말고 두꺼운 면으로 집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스타일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해주시잖아요 집에서 이제 어머님들은 많이 느니까 그래서 그렇게 벽서씨가 보통 가족을 동원할 때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족은 건드리지 말죠 본인이 제일 본인이 제일 건드려놓고 오늘 가족이니까 전면에 내세울 수 있으나 제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요 어머님이 그 가족방배 그런게 아니고 진짜로 왜냐면은 집에서 배고프면 그리고 제가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떡볶이랑 면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꼭 락볶이에다가 밤에 이제 힘들 때 거기다가 술 한잔 먹고 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아하고 어머니가 술 한주를 해주셨다고요? 많이 해주셨죠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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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아버지랑도 먹고 그래서 부자 간에 자작 대작을 하셨다 네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바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한 5,6년 정도 6,7년 정도 밖에 안 돼서 바쁠 때는 거의 진짜 완전히 막 10시, 11시에 집에 겨우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뭔가 08시 두 분이 명절에 삼촌 얘기 되게 듣기 싫은데 듣는 그런 표정이네요 아닙니다 아까 미역국 소고기 이거 돌릴 때가 좋았어요 그나마 요거요 회오리할 때 딱 웃으시고 그 뒤로 닭 한 마리 칼국수부터 못 따라오셔서 제 얘기는 벌써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지아나님 멍 때렸죠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뭐 요정도 설렁탕 뭐 라볶이 정도 설렁탕 라볶이 네 허허 라볶이를 어머니가 해주셨고 네 술안주로 해주셨고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라고 해주셨다 아니요 제가 그냥 먹다가 아버지가 깨어있으면 같이 먹고 아니면 뭐 혼자서도 먹고 예 그래요 효자셨네요 왜 효자죠? 아 아버지랑 술 한잔하면 효자죠 그리고 집에서 술 이렇게 어머니가 안주를 해주실 정도면 저희 집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랑 뭐 많이 먹었죠 지금도 가면 자주 먹고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강상 나이가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드셨기 때문에 요즘엔 좀 줄이는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진짜 뭔가 좀 추석날 느낌인데 왜 이렇게 된거에요? 하하하하 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나의 소울푸드 소울푸드 소울푸드? 저는 하나 생각나요 아 선예씨 일단 저는 뼈해장국 에이 소울푸드 뼈해장국 그렇죠 마카로니 치즈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예 예 저는 춤추는 걸 좋아했어서 가끔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새벽 연습을 하고 했는데 아침이 돼서 이제 뼈해장국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뭔가 다 피로가 풀리는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뼈해장국에 뼈가 두 덩이씩 들어있으니까 꼭 고기랑 먹는 밥 한 공기 국이랑 먹는 밥 한 공기 이렇게 1개씩 먹다가 진짜 배기구만 네 그래서 진짜 배기 살이 쪄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저희 와이프도 똑같이 그렇게 먹어요 건더기에 한 그릇 국물에 한 그릇 아 혹시 양평 출신이세요? 하하하하 네? 아니 너무 너무 1차원적이지 않아요? 양평의 장국 때문에? 저 양평 출신이에요 아니 채팅창에 양평의 딸답다고 올라왔어요 아니 진짜로 양평 출신이에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하하하하 그걸 읽을 때는 내용은 안 봐요 하하하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빨라서 뇌가 못 따라와요 이제 예전에 같이 따라왔는데 역시 양평 양평의 딸답게 해장돌 해장돌 진짜 배기네 와 이게 사실 진짜 뼈해장국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아 저도요 그리고 운 좋게 어느날 3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3덩이 네 3덩이 여기 이쪽에도 유명한 저기 오목교 쪽에 그거 맛있잖아요 아시죠? 역 그 쪽에 어? 저 배디는 모르시는 거 같구나 모르겠는데요 뼈해장국집 아시죠? 피디님은 거기 맛있는 데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왜 모르지? 어 이걸 모르시는구나 그렇군요 뼈해장국을 그렇게 뭐 즐겨 하시는지 않나 봐요? 저는 뼈해장국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감자탕으로 시켜먹거든요 하하하하 작은 게 뼈해장국 작은 게 감자탕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저는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1인분이 안되지 않나요? 아 1인분을 안 안되지 하하하하 에이 뼈해장국은 1인분이 없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세덩이가 들어오기를 저는 그런 걸 견딜 수 없어요 하하하하 거거익선 그리고 감자가 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감자탕이지 아무튼 뼈해장국이 소울푸드다 추억은 어떤 게 네 밤새면서 밤새면서? 아 밤샘 이후에 또 그걸로 나를 좀 이렇게 네 그러면 아침에 뼈해장국 먹고 밤새 하고 잠은 좀 자고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아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까지? 그쪽에서 사실 양평 뼈해장국이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많잖아요 저희도 그때 그 재부도인가요? 대부도인가요? 엠티 한번 갔다올 때도 거기서 먹었거든요 다같이 베테넴티 양평해장국은 유명한 데가 있나요? 아니 여기저기 있어요 양평 뼈해장국 근데 원래 양평이 뼈해장국이 아니라 원래 선지해장국이 양평해장국이라고 하지 않나? 아닌가요? 그런가? 저도 그게 하도 양평해장국 양평해장국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메뉴가 다 갖춰집니다 네 내장탕 계열로 시작하더라도 오늘따라 근데 약간 음식 얘기를 보니까 박사님 냄새가 물씬 나네요 전복나 느낌 나네요 거의 뭐 소크라테스에요 지금 철학자 수준이에요 흰문성 먹문성 자 그러면 지아나님 아 저는 제 소울포프대라면 제가 항상 매번 배고파실 때마다 노래 부르는데요 바로 치킨입니다 아 치킨 네 제가 최근에는 양념치킨을 좋아하지만 예전엔 항상 옛날통닭 후라이드 그런걸 좋아했었어요 자주 먹었고요 네 순살로 드시나요 아니면 뼈 있는 걸로 드시나요? 어 저는 순살이 만약에 닭다리살이라면 순살이고요 네 아니라면 뼈로 먹습니다 오 제가 보니까 지아나님은 그 진짜네 약간 그 먹는걸 즐기는 분이네 네 진짜 진짜 잘 먹습니다 네 와 닭도 순살이 닭다리면 괜찮고 아니면 뼈가 좋다 이게 이런 취향까지는 맛잘알이에요 진짜 맛잘알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 이게 선입견이지만 어린 분들은 튀긴 후라이드 스타일을 좋아할거라 딱 어린진작 예상했건만 옛날통닭을 옛날통닭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허 치킨 먹을 줄 안다고 지금 호평이 쏟아집니다 어 식감을 안다 디테일하다 근본이다 일단 뭐 곱창에 대창까지 드시는 거 뭐 치테일 응 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 치테일 치테일 치테일이 나왔는데 치테일 그래서 그 옛날통닭 이런 것들은 보통 한마리 정도는 해치우시나요 아니면 양쪽으로 어떠세요 에이 한마리 한마리는 당연히 먹고요 오 되게 깔보는 톤이었어요 한마리 한마리 당연히 먹고 더 배고프면 반마리 정도도 더 해치울 수 있나 네 근데 제가 먹었던 옛날통닭은 다 작은 닭 사이즈라서 오 작은 아 근데 한마리를? 저는 한마리를 못 먹는데 아 진짜로? 네 지금 대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싹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참 아니 근데 참 앞으로는 1.5마리 드실 거면 그냥 두 마리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녀석은 반 어차피 사라질 거면 나머지 반까지 그냥 한꺼번에 드시는게 이야 와 근데 잘 드신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일닭이 돼? 네 또 소화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금방 없어지죠 고춧가루 몇 알갱이면 큰일납니다 나시가 지금 배 배가 먹는 배였죠 아 난 아직도 이 번호로 나시가 이제 먹는 배인데 아직도 사람을 배인 줄 알았네요 그렇죠 헷갈렸네요 또 네네 덧다 먹어야 돼요 아 그러면 옛날통닭에 얽힌 추억은 뭐가 있나요? 아 제가 옛날통닭을 진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운동경기 같은 데 많이 보러 갔었어 아 데려갔었는데 뭔가 축구도 자주 보고 야구도 자주 보러 갔었는데 제가 항상 어리니까 룰을 몰라서 항상 보러가도 잠잤었단 말이에요 오 그때 그니까 저는 딱 한 번 제가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야구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막 그런 버터 오징어 구이랑 옛날통닭이랑 그런 걸 사주셨을 때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좋은 기억이다 롯데자이언트인가요? 모릅니다 이것도 이것도 편견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부산이니까 어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보통 롯데죠 네 아무래도 연고가 부산에 있다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랑 그래도 효념해요 그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러 가고 그죠? 강제로 강제였어요? 무조건 일단 뭐 아버님이랑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해요? 네? 아무것도 안해요? 네 자 그러면 나의 소울푸드 추억을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슬슬 수사망을 좁혀볼까요? 선예님은 누구 좀 의심스러우세요? 아... 이제 위아래 없어요 지금 계급장 떼고 가는 겁니다 넉살씨 의심하면 그냥 머리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좋아요? 저는 아닙니다 감자 감자 아 아니다 감자요? 감자 아 감자탕 감자가 너무 이렇게 원래 고기만 드시는 분인데 아니 근데 이게 양평 해장 뼈 해장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의 먹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자탕을 당연히 먹었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닭 한 마리 칼국수는 저 어디 밖에서 많이들 많이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나는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정말 좋아한다 음... 뭐... 얘기하진 않지만 많이 갑니다 약간 떠요 뭐가 떠요? 미역국 소고기에서 회오리로 한 방에 완샵한다 요거까지 좋았거든요 네네 닭 한 마리...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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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 공법 회오리 공법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닭 한 마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닭 한 마리에서 나올 만한 지시어가 없잖아요 닭 한 마리요 하하하하 칼국수 뭐 아예 닭...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네 근데 시장 가서 드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뭐요?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아... 보통... 그... 동대문 쪽이나 근데 진짜 시장에 있긴 해요 네 시장 쪽에 많이 있고 시장은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 제가... 제가 먹는 건 보통 대학교 근처였어요 아... 저는 동대문 쪽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은 저기서 나왔습니다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 싫어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회오리가... 회오리 괜찮은데? 이게 작가님들의 생각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네는 네네 회오리 하면은 회오리 감자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파놨는데 회오리가 그게 나오면 소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회오리 감자 네네 아하 그렇죠 그리고 저 선혜님은 뭐가 없어요 그냥 뼈 해장국 네 선혜님은 누가 의심스러우세요? 저... 저예요? 저는 약간 넋살님이 좀 의심스러우세요 아하 대선배 넋살 머리치 잡아야죠 네 뭐가 의심스러우세요? 뭔가 사실 방금까지는 지현이는 해도 나는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회오리 감자로 밀고 가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우세요 아 어거지로 밀봤다 말도 안되는 계속 떠들고 있다 돼지도 않는 추리를 한다 그게 지현아님은요? 누가 저 마피아인 것 같습니까? 어... 저는 워낙 둔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은? 네 그래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언니가 어... 의심 가는 사람이 저도 의심이기 때문에 하하 뭔가 이렇게 힘이 왔다간다 네 두 분 다 넋살 씨를 의심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댓글에 좀 슬픈 게 넋살은 노잼이라 죽어야 합니다 어? 아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진짜 노잼이라 죽게 되거든요 제가 웃고 넘기셔야지 그걸 아이고 그러시면 진짜 죽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하 라뽀키 조금 튀어요 라뽀키 네 아...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시겠네요 또 제가 음... 저도 이게 조금 모험수라서 어머니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실텐데 닭 한 마리 칼국수가 많이 튀어요 아무래도 닭 한 마리가 닭 한 마리는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음... 아니 왜냐면 닭 한 마리 칼국수에선 안 나왔을 수 있지만 이 얘기에서 파생된 얘기들을 하면서 얹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얹을만한 단어가 없어요 음... 그래요? 네 맵찌이 맵찌이 아... 그것도 나오기 힘들어요 맵찌이 아... 저는 이제 맵찌이는 맵찌이고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배디가 한 거고 아... 제가 이제 넋살 씨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한 거죠 왜냐면 맵찌인 것 같은데 라뽀기를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하니까 라뽀기를 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라뽀기를 잘 못 먹어본 분들의 얘기에요 그렇게 매운 음식이 아닙니다 라뽀기가 매운 음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교 앞에서 먹었던 라뽀기는 안 맵긴 했어요 어? 역시 치안한 일 이거 팀전인가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제가 말씀 들어주세요 아 제가... 근데 저도 제가 매운 걸 잘 먹어서 그런지 제가 먹었던 라뽀기는 맵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라뽀기가 맵지 않아요 상대적인 얘기네요 그러면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하네 고아진 게 아니네 안 맵다니까 왜 뭘 또 상대적이고 어쩌고저쩌고 에휴... 아무 말도 못하네 정말 어허... 근데 오늘 조금 어렵긴 하네요 좀 저는... 배디 말고는... 선혜님은 진짜 뼈장궁 얘기 외에는 연습실 정도인데 연습실이 아닐 거고 그래요? 지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해서 건들 게 없네요 이거는 뭐 그래봐야 야구 정도인데 야구... 축구도 있었죠 축구? 이게 나올까요? 과연? 저는 근데 옛날 통닭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 어? 옛 통? 어? 저 예전에 말했었잖아요 그... 퇴근길에 제가 보면서 어? 땡... 갓땡치 통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을 텐데요 제가... 갓땡... 갓... 갓땡치 통? 갓땡... 갓땡... 네? 네 아 그니까 자기가 저 퇴근길에 근데 제가 말했던 걸 기억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진짜... 맨내부터 살면서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난리 났어요 댓글은 사실거죠 아 그거 갓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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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땡 예 통닭은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왜 갓땡치 통땡이라고 예예 너무 추정이 될까봐 네 득정되는 거 봐 치통 치통 아 오늘 어렵네 아이씨 제가 보기에는 선혜씨는 아닌 것 같아요 선혜씨는 굉장히 깔끔했고 아 그렇죠 선혜님 역시 어머니와의 추억 이런 식으로 가족을 아니 역시는 왜 붙입니까 역시는 두 분 다 약간 가족 두 분 다 이제 약간 그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너가 성략이 되어있잖아 문장에 하하 이제 예 야구축구 근데 야구축구가 나오면 제가 너무 소화하기 쉬운 플레이어라 맞죠 저는 배디봅니다 저요? 네 저는 아닙니다 닭 한마리 칼국수가 이상해 닭 한마리 칼국수 근데 저는 닭 한마리 칼국수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한창 열풍이었다가 지금 좀 잠잠해졌잖아요 요즘은 일본 관광객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가보면 닭 한마리 칼국수 자 가족 방패를 쓴 두 분 한 분은 아닙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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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디가 닭 한마리 칼국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치고는 저도 너무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곱창은 그냥 갖다 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문맥적 이상함이 느껴진다 무슨 문맥적이 이 맥락을 왜 끼워놓는가 아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알아요? 아 뭐 그쪽은 저 알아요? 아니 근데 라뽀키는 서로가 하면 서로를 몰라요 아니 라뽀키는 지금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맵젤이라는 애 라뽀키 해주셨다고 그러고 안 맵다니까 라뽀키는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보통 어머니가 술안주를 해주시는 경우는 과일도 깎아주고 저는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요? 안 돼요 그게? 이상하네요 어머니는 아들이 술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죠 돈 벌고 다 좋아하셨어요 그럼 최근의 일인데 한 6년 전이죠 6년 전 6,7년 전 라뽀키 학창시절 추억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싫어해서 못 먹을 뿐이지 뭐 집에서는 많이 해먹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동에 같이 봉가에 살 때는 그리고 라뽀키는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 안 드셔보셨어요 다들? 하여튼 정말 억울하네 아니 김땡천땡에서 네 먹으면 아니 근데 뭐 한 천분 정도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 매워? 맵죠 아니죠 안 맵죠 엄청 매운데 아니 아우 나 억울하네 작가님 라뽀키는 매운 음식이에요? 그렇게 읽진 않은데 거봐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탈이 안나서 설렁탕을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죠 먹질이시면 못 드실지 라뽀키가 좀 자극이 심하시지 않을까 제가 열어서 저의 이 배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저는 맵습니다 아 맵질이에요? 네 아 매워요 그럼 뼈에장국이 사실 더 얼큰하지 뼈에장국이요? 당연하죠 뼈에장국은 베이스가 맑은 게 없어요 무조건 얼큰 아 근데 뼈에장국이 그렇게 매운 느낌은 아니에요 아 이거 봐라 얼큰하죠 에이 라뽀키는 라뽀키는 진짜 매워요 달큰 달큰 달지만 매워요 에이 맛있겠다 저 죄송한데 배고프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여기 맥앤치즈와 소울푸드인 사람 없어요? 어 맥앤치즈는 단순히 포스터보고 먹고 싶어서 맥앤치즈는 보통 스테이크집 가가지고 그렇죠 사이드 디쉬로 시키면 이제 엄청 맛있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마카로니 치즈를 한번도 안 먹어봤다가 맞아요 데뷔하게 되고 나서 만들고 먹어봤습니다 아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어디서 보면 드셨겠죠? 만들기 좀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만들 아 만드나? 네 데워서 그냥? 네 유명한 집에서 사와서 먹어봤습니다 보통 맥앤치즈가 스테이크 피자인데 그렇죠 가면은 이제 사이드로 시키는데 사이드도 엄청 비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세 그릴 같은 데 이제 지글지글해서 지글지글하면서 숟가락으로 미친 짚어먹죠 근데 그 맥앤치즈가 이거 제작을 할 때는 먹어보시지 않은 거네요? 네 상상만으로 상상만으로 네 상상만으로 엠즈는 따라갈 수가 없구만 또 하하하하하 어 그 뒤에 이제 완성이 되고 드셔보셨구나 네네 자 만약에 먹고 만들었으면 가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1차 지목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1차 지목 아 저는 아닌데 이거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또 아하 소신투표로 가야될 것 같아요 저는 닭한마리 칼국수로 갈게요 예? 저요? 예 후회하실 겁니다 네 저도 닭한마리 칼국수를 처음 들어봐서 닭한마리 칼국수를 하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부산에는 비슷한 류가 없을까? 좀 아예 안 드셔보신 거죠? 네 국밥은 되게 좋아합니다 오 순대국밥을 아 그러니까 닭한마리 칼국수는 뭐냐면 약간 큰 그 냄비 같은 데다가 네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네 생닭이랑 뭐 이런걸 넣고 마늘을 엄청 넣고 양념을 해가지고 붉붉 끓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양념장 넣고 사유를 그냥 해서 찍어먹고 그냥 이렇게 막 푹 하다보면 이게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국물을 떠먹으면 기가 막힌 국물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법이 써있어요 벽에 아 여기 있는데 댓글에 진짜 서울푸드래요 서울 거 어 그래 요거 요거 저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아우 본거 같애 아우 그래서 닭을 이제 가위로 쑥쑥쑥쑥쑥 잘라가지고 그렇죠 토막을 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고 국물이 이제 끝내주는데 마지막에 칼국수 먹고 염분 거의 뭐 폭탄이긴 하지만 아 배고픈 그렇죠 그럼 저도 뭔가 맛있어 보니까 다시 아유 납볶기 사진이라도 좀 띄워줘 봐요 아이 참 아이 저는 진짜 아닌데 자 일단 소신투표로 가겠습니다 엄마 엄마가 해줬잖아 와서 말 좀 해줘 이 사람들이 다 의심해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지아나 어 뼈 해장국 뼈 해장국 양평 네 아니 선생님은 왜 저를 찍었죠 제가 원래 처음에 넋새삼재님이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이렇게 두 분께서 대화하시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공격이 들어갔을 때 발끈하시는 게 약간 어 언니 천재에요 저도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하하 지아나님은 진짜 지아나님이 진짜 결과다 넋살시가 저 그래서 제가 두 표 지아나님은 넋살 저는 지아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지아나 한 표 넋살 한 표 어 저 두 표면 제가 들렸습니다 아니 베디는 왜 갑자기 지아나님으로 아니 저는 두 분 중에 누군가 고민했는데 아 지아나님인 것 같다 지아나님이 뭔가 아유 아유 롯데를 모르시는 게 약간 수상했어요 아 저는 정말 그 그리고 축구를 봤다는 게 중점 그쪽으로 중점을 안 들고 먹을 거에만 중점을 뒀어가지고 어 왜 그 얘기 안 했어요 일리가 있네 네? 뭐요? 아니 사실은 부산이니까 좀 편견일 수 있는데 네 부산이면 축구 얘기 잘 무조건 야구인데 아니 뭐 축구 팬들도 많은데 이게 많긴 하지만 뭔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예 오 그래요 일단 제가 헐렸으니까 저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마피아 말고 말아요 그냥 그냥 저 죽어주쇼 저는 제발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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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닙니다 지아나님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때가 다섯 살의 기억이었어가지고 뭐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무슨 그냥 경기를 보러 간 것만 기억나고 네 아 정말 억울합니다 되게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 네 그냥 베리가 죽었으니까요 아아 아 근데 좀 그 얘기를 진작하지 뭘요? 축구랑 왜 그 뭔가 롯데도 잘 모르고 근데 나이가 그 정도로 어렸으면은 롯데인지 몰랐을 수도 아예 스포츠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긴 하죠 지금도 관심 아 잘 많이 없군요 네 근데 지현이가 야구장에 아버지 따라서 가서 잠만 잤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구도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면 뭐 이제 부산 아이파크라든가 아 예 그때도 있었겠죠? 그럼요 아니 예전에 뭐 부산 대우로얄즈 시절에는 뭐 전국에서 넘버원 인기였어요 안정환 선수 뛰고 막 이랬는데 아 그렇구나 예 집에도 되게 핑크색깔 야구복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 너무 TMI인가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핑크색이지 뭔가 아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그렇군요 갑자기 말이 많으신게 좀 못쌍하네요 어? 원래 말이 좀 긴장이 풀려서 흫흫흫흫 그래요 네 아 안 돼 자 이제 바로 2차 투표 가겠습니다 안 돼 소신 투표 아 오늘 근데 진짜 어렵다 잘하시네요 예 자 하나 둘 셋 지하나님 넉살 두표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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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가 나왔습니다 아니 두 분 중에 시민이 있을텐데 왜 이렇게 오늘 안 되냐 넉살은 지하나씨를 가리켰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넉살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안 된다 안 돼 네 언니예요? 나 나 아니야 아 그럼 언니 넉살이 만약에 시민이면 이제 두 분 다 시치미를 떼면서 지하나님이 공개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지현이가 그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지 않아요 하하하하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 자 배성재 10 자 오늘은 넉가지 마피아 네 자 오늘은 영파씨의 선혜씨와 지하나씨와 함께했습니다 어 데뷔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단한 마피아 게임 실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쭉 보냈는데 제 댓글이었는데 넉살 저렇게 할 거면 그냥 진즉 죽지 왜 나 하하하하 저러고 있냐고 아 일단 일단 제가 먼저 죽었는데 저는 시민이었고 넉살씨가 지목됐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하하 자 저의 정체는요 하하 진짜 열 받는다 이거 시민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시민입니다 네 헛 하하하하 그러면 아우 잘한다 그러면 지하나님의 정체를 밝혀주실까요? 네 못됐다 못됐어 지하나님은 마피아 하하하하 야구야 그냥 야구야 야구야 야구였습니다 와 그냥 야구였고 아 저 여기 야구라고 쓰실 때 뜨끔했어요 오 100% 걸렸다 했는데 아 잘했군요 야구구나 너무 쉬우니까 상상도 못했죠 선생님 이 이틀만에 지금 분열이 생겼거든요 배신감을 얘기 좀 해주실래요? 하하 아 거짓말 못한다면서요 이렇게까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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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오래 이끌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벌써 이렇게 분열이 생기죠 선리스마 뒤통수 맞은 느낌 어떠세요? 아 따끔합니다 하하 오늘 이거 선지스마로 변한다 오늘 예 선지스마 아이고 저 선지 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리더의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어요 아니 근데 음식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속긴 했어요 깜빡 속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파티션 뒤로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파티션 안으로 하하하하 파티션이 또 워낙 커가지고 하하하하 진짜 180cm 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게임 실력이 대단하네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영선 영선지 근데 진짜 약간 연받는게 그냥 야구일 줄은 하하하하 하하 오랜만에 뒤통수 맞았네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면은 조금 아 양장에서 잔걸 들었다고 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 말했죠? 최근에 아 진짜요? 운명이었나 봐요 우주가 도왔네 네 와 그럼 실제로 야구장을 아빠랑 가셨던 거예요? 네 와 그럼 뭐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네 이길 수가 없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하하 졌습니다 자 녹음일 기준 데뷔 2일차 영파씨의 선혜씨와 지아나씨와 함께했는데 선혜씨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소감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네 너무 뒤통수가 아파서 머리 잘 안나오고요 네 네 아 제가 지아나님들하고 마지막에 딱 선혜님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떠내장 꼭 맛있게 잘 먹어놓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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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아나님 혹시 저 물방울 언어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 어 괜찮네요 하하하하 여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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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실력과 애정이 많이 담겨있고 아이디어들이 녹아있는 곡들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데뷔 축하드리고 월클 되신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만 추신다면 당장 달려오겠습니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안 꿈꾸세요.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야구. 야구였다니. 야구였으면 내가 했으면 완전히 이기는건데. 근데 야구면 웬만해서 지기 힘들지.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내가 시민이라 못찾았네. 야구는 안나오겠지가. 아주 작가님들 대충하네. 아니 그런 편견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오늘은 약간 당했어요. 어 이런것도 한다 우리. 아 이런 단어가 쉬운게 안나오거든요. 야구정도는. 아 근데 양평해장국이 제일 먹고 싶은데 지금. 어? 해장국 별로 안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약간 똑같은 재료잖아요 근데. 아. 저희 사진 찍겠습니다. 이거 앨범 들고 찍을까요? 이게. 밥볶이는 안맵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 와서 한마디 해줘. 아. 정말 승방송 때문에.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자. 꾸준히 드셔보세요 꾸준히. 경험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 우여볼까요? 그걸 벌써 준비했어. 하나. 하나. 셋. 두 분이 좀 뒤로 가면 좋을거에요. 두 분이 앞으로 나오면 좋을거에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지아나씨는. 우와. 데뷔 이틀 반에 돈 벌었어요. 우와. 제가 직접 가져갈 수 있나요? 제가. 되게 좋아. 앞에 나오셔서 좋아해주시고. 세 분은 뒤에서 우울한 모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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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렴는 거에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멋있어, 멋있어. 잘 될 거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쉬시고 또 다음에 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주고 쌌지. 하하하하. 아니. 아니 그냥. 라볶이를 어떻게 안 맵게 하실 수. 아! 나 안 맵다니까 라볶이 매운 음식이 아니에요 일단 난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왜냐면 그냥 라면 수프랑 뭐 장정, 아니 라면 수프랑 안 넣어요 또 엄마가 하는 건 그냥 고추장 정도로 하기 때문에 고추장? 네 입에 좀 넣어 가시죠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라볶이 맵지 않아요 수고하십쇼 어 잘 갑니다 예 다음 차례 때 뵈요 예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청취율 싸게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나와있어요 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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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